와아아아 펭크 샤베트 젤리 슬러시 슬라임 얼초 블럭 만들기 별모양 이모지 쫀득 냥이몬 슈퍼 윙스 플레이모빌 위얼 인셋 권총 발굴 키트 와아아아 슈퍼 윙스 와아 별모양 와아 와아아아 오오 깍데기 초콜릿을 먹어가면서 요 파란 부품 구멍이 났어요 깍데기를 짠 그리고 요 세 개를 요렇게 겹쳐줘요 빨간 고무줄로 이렇게 슈퍼 윙스 스티커 오잇 뾰롱 소리가 나요 소리가 나요 두번째 슈퍼 윙스 와아 깜짝이 예쁘다 와아 초콜릿은 어어어 와아 아 귀여워 슈퍼 윙스 슈퍼 윙스 3D 피규어 세번째다 슈퍼 윙스 슈퍼 윙스 슈퍼 윙스 슈퍼 윙스 슈퍼 윙스 흈스 으아 와아 머머나 지금 다음 장너감은 니엣 리얼 곤충화석 발굴키트 호박석 잠들어있는 리얼 곤충을 발굴하자 와 와 이렇게 여섯 종류가 있나봐요 이렇게 들어있어요 준비됐나요 얍 발굴을 하는거야 어 벌써 나타나고 있어 곤충이다 어마어마이 커 어마어마 노란 호박 속에 잠든 곤충 와 드디어 와 세상에 진짜 곤충이 들어있어 리얼 인섹트 말벌과의 곤충이네요 넥스트 장난감 와 별모양 러블리 줄자 와 웃고있는 별모양 어마나 여기 열쇠를 걸 수 있는 고리가 있어요 이쪽에 요거를 쭈욱 여기 입모양을 누르면 줄자였어요 다음 장난감은 쫀득냥이몬 캣티 미억 미억 오 쫀득쫀득해 어머나 우와 쫀득쫀득해 우와 오우 쫀득쫀득해 우리 별 친구로 몇 센치인지 냥이몬을 재어볼게요 냥이몬은 10cm였어요 냥이몬 다음 친구를 선택해줄래? 냥냥 냥이가 선택한 다음 친구는 얼초 블록 만들기 와 이렇게 상자 뒷면에는 만드는 방법이 그려져 있어요 초콜릿 튜브 3개와 초콜릿 불 틀 와 하나 더 준비했어요 피규어 모양이 다르더라고요 자 이 분홍 상자도 열어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초코 튜브 3개 그리고 모양 틀 2개 모양이 좀 달라요 요 틀에다가 초콜릿을 이렇게 짜줄 건데 그런데 초콜릿들이 지금 좀 딱딱해요 50도의 물에 좀 녹여줄게요 짜주도록 합시다 다른 틀에 초콜릿을 부어줄게요 요렇게 초코 튜브를 다 썼어요 앞면과 뒷면인데 짠 요렇게 합체해줘요 이 친구도 뒷모습과 합체 합체를 해주었어요 냉동실에 넣어서 굳힌 다음에 한번 꺼내봅시다 자 이제 냉동실에 올려둔 초콜릿을 가져왔어요 오픈 오픈 와 아 떨려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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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두번째 친구 자 그리고 블럭도 쏙 짠 요렇게 유리 접시에 담아줬어요 이번에는 다른 친구를 한번 오 와 이제 홈이 파지고 이렇게 양면으로 아 블럭 예쁘다 와 이번에는 사람친구 와 눈 모양도 아주 잘 찍혔어 와 여자친구 너무 잘 찍혔다 눈이 아주 제대로 찍혔네 이렇게 마치 레고처럼 생긴 초콜릿 블럭을 만들어봤어요 요 블럭과 요렇게 어머나 결합이 잘 되네 잘봤습니다 자 이제 초코 블럭 한번 먹어볼까요 어 음 음 냠냠냠냠냠 가위로 잘라주세요 와 레고보다 좀 크다 자 설명서를 봅시다 설명서가 이렇게 커다래요 그리고 조립 방법이 요렇게 나와있네요 요렇게 조립해주세요 와 먼저 신발을 신은 치마 입은 하체에다가 요 회색 부품을 이렇게 꺼봐주고 팔을 요렇게 꼽아줘요 상체와 하체를 합체 얍 요렇게 상체 하체 합체 이번에는 귀여운 얼굴에 꼬불꼬불 머리카락을 합체 짠아 예뻐 자 이제 두 가지를 요렇게 합체하기 전에 요기 목에 거는 거를 먼저 걸어줘야 되겠죠 요렇게 하고 위 친구를 와 예쁘다 그런데 여기 끝이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뾰족한 해리포터의 모자 같은 모자가 있어요 이 모자에 리본을 짠 자 이제 모자를 뿅 와 예쁘다 그리고 연보라색 마술지팡이가 있네요 마술지팡이 받으세요 짠 와우 조립해줘서 고마워요 다른 친구도 만나보실래요 네 저쪽에 또 다른 친구가 있어요 아 여기에요 네 다른 친구도 꺼내주세요 네 자 이번 친구는 누구 마술지팡이 Halo 그 후아유 누구세요 와 이번에도 굉장히 풍성해 하얀 바지에다가 아까와 마찬가지로 회색 부품을 끼워줘요 그리고 와 상체 되게 화려한 옷이다 요렇게 요렇게 끼워주고 상체 하체 결합 오 이렇게 귀여운 단발머리 얼굴을 짠 그리고 하얀색 모자를 씌워 줘요 와 하얀 장갑이 한 쌍 있어요 자 이제 눈방뒤를 달려볼까 자 이번에는 어떤 친구가 기다릴까요? 누군이 와 이번엔 스티커도 이렇게 들어있네 아 예쁘다 갈색 신발 신은 치마를 입은 하치에다가 짠 자 요 상체에다가 역시나 팔을 하치와 결합을 해줘요 짠 파란 마스카라 핸 친구다 요번에는 얼굴에 짧은듯 하면서 뒤에 요렇게 올려서 딱 붙였네요 헤어를 요렇게 요렇게 헤어를 붙여줬어요 자 이제 목을 유후 이번 친구는 요렇게 하늘색 앞치마가 있어요 위에 요렇게 와 예쁘다 자 그리고 하트 목걸이가 있는데요 요 목걸이에 요렇게 스티커를 붙여서 장식해줄거에요 뿅 와 이렇게 스티커 붙이니까 훨씬 예쁘다 목걸이가 두개 더 있는데 나머지도 스티커를 붙여줄게요 뿅 자 이렇게 목걸이를 풍성히 달아줬어요 몸을 조립해줘서 고마워요 저쪽에 다른 친구도 있는데 만나고 싶어요 여기 앉아서 기다려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보는 가운데 새 친구를 조립해봐요 이 친구는 하늘색 바지를 입었네요 그리고 맨발이다 화려한 상체웃을 자 요렇게 꼽아주고 상체와 합체 이렇게 결합해줬어요 자 그리고 요 예쁜 얼굴에 화려한 머리카락을 합체 아 프리티 아 이번 친구가 머리카락 되게 너무 예뻐 장식도 너무 잘 돼있어 자 이제 완전체가 되는거야 얍 어머 어떡해 너무 예뻐 프리티 오머니야 뒤티도 예뻐 아 세상에 그리고 요 슬램프를 갖고 있어 어머나 약 내 몸을 만져치로 만들어줬어 고마워요 이 친구가 소개해줬어 아 고마워 이제 마지막 한 친구가 남았는데 저기 있는 친구 좀 구해줘 응 알았어 자 친구들이 보는 가운데 와 어머 방금 전 친구랑 똑같은 친구다 헤어졌던 쌍둥이를 드디어 만났어 쌍둥이 자매를 찾은 걸 축하해 고마워 두 자매가 얼싸 않았어요 친구들이 다가와서 축하해 주네 플레이모빌 친구들이었어요 자 이제 마지막 장난감은 쫀득쫀득 젤리와 슬러시 슬라임이 남았어요 와 자 어서 열어보자고 와 와 되게 쫀득쫀득해 우 와 와 자 여기에다가 펌펌 슬러시 슬라임을 분홍색 친구 와 시원한 파란색이야 와 어머나 세상에 파란색 펌과 보라색 펌을 어머나 한번 슈악 덮고 한번 또 접고 와 예뻐 젤리 괴무술이 였습니다 젤리 괴무술이 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다음에 맛있다가 또 어떤 장난감을 데려올까요 그때 다시 만나요 여러분 빠빠이요 시유 어게인 일정 5 5 5 5 감사합니다.